이게 치킨 전용 펩시 콜라래요 오! 선배님들 사가지고 왔어요 저는 간만에 일본 편의점 신상품 리뷰 할건데요 간만에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신제품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사긴 했어 다 먹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총 5군데를 돌았는데 로선 편의점, 패밀마트,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세븐일레븐 돌았거든요? 세븐일레븐에서 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없어가지고 두 군데를 돌았어요 우선 로선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온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로선이 요거 오! 렌즈 좋은 걸로 바꿨더니 뒤에 잘 날리네 이러니까 진짜 유튜브 된 것 같아 요게 무슨 나마사토 쇼카라 오니기리 요거랑 영상 아니면 절대 안 사는 건데 귀엽고 좀 맛도 궁금해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디저트인데 귀엽게는 생겼는데 가격은 절대 안 귀여워 이게 4,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에서 산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곰탕 컵라면 약간 이게 한국사람으로서 좀 궁금해가지고 사긴 샀거든요? 요거랑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 보는 코카콜라인데 마슈메로 코카콜라 맛이래요 그 처음 보는 거라 이거 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에 사뒀던 건데 이게 치킨 종료 펩시 콜라래요 이거는 이번에 산 게 아니라 전에 미리 사둔 거라 정확한 금액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00엔 정도에 산 거 같거든요? 이번에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것 때문에 편의점 영상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요거 요게 요즘 일본에서 제일 화제가 되는 컵라면인데 간젠메시라고 일반 컵라면은 좀 탄수화문만 있기 때문에 좀 몸에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거 이제 간젠메시 시리즈는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먹으면 몸에서 필요한 그런 영양분을 다 섭취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간젠메시 완전식품이라고 이렇게 이번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랑 또 이거 이것도 같은 간젠메시 시리즈의 카레라이스 이것도 이거 하나만 먹으면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다 섭취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일본에서 지금 화제고 맛도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사봤거든요? 근데 금액이 일반 컵라면이랑 카레메시에 비해 가격이 거의 두 배 정도 비싸요 아무래도 좀 영양분을 제대로 넣긴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다 먹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이제 아브라소바 컵라면인데 아브라소바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기 때문에 얘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얘 말고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다 못 먹으면 저녁에 먹으면 되니까 일단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보도록 할게요 곰탕 컵라면 먼저 끓여가지고 오겠습니다 3분 지났어요 오픈 꼰두기가 생각보다 마른데요? 제대로 곰탕 냄새를 안 한대요? 제대로 곰탕 냄새를 안 한대요? 맛있다 맛있는데 짜 저는 짠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은데 한국 선배님들이 드시기에는 조금 짤 것 같아요 근데 맛은 한국에서 파는 곰탕 인스턴트? 맛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집에 있을 건데 그거? 있다 한국에서 이거 팔잖아요 곰탕 라면 여기에 좀 소금을 조금 더 많이 넣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물을 좀 더 많이 넣었거든요? 괜찮아? 저 쓰려나? 물 좀 더 넣으니까 괜찮네 안 되겠다 깍두기를 먹어야지 다음엔 이거 스팸 우니기리 오오오오 이야 제대로 들었네 스팸이 일단 내용물은 스팸 위에 계란 같은 게 또 있거든요? 음 음 괜찮아요 맛있다 근데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맛있긴 한데 기대치를 넘지 못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곰탕이 괜찮은데요? 면은 다 건져 먹었거든요? 국물 조금 남은 거는 저녁에 얘랑 같이 먹어야겠어요 네 네 아 선배님들 원래대로라면 이거 카레 메시 카레 라이스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뜨거운 불만 부으면은 그대로 그냥 카레 라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까면은 저녁에 못 먹을 것 같아 뿌니까 그래서 변경 어쩔 수 없이 이거 먹을게요 네 얼마 전에 찍었던 아브라소바 이거는 먹다 남아도 면이 군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안 뿌니까 요거 먹어볼게요 네 까볼까요? 일단은 스프가 총 4개나 나왔거든요? 면은 그냥 일반 면 같아요 스프 종류가 많은데 이거는 무슨 가루 스프고 이건 이제 건대기 그리고 이제 액체 스프가 두 개나 있거든요? 군말 스프랑 액체 스프 두 개는 먹기 직전에 넣으래요 요거는 이제 끓는 물이랑 같이 넣고 건대기는 음 어 이거는 무슨 가스오버시 냄새가 나는데 오 이거 볼 건게 나오네 이거는 아마 라유 같아요 이거 마지막 액체 스프 오 이거 뭐 갈색 빛의 액체가 나오네 어 약간 그 돼지 향이 나는데요 돼지 기름 냄새 잘 비벼 볼게요 어 이때까지 그 고정강염이라고 해야 될까 이 컵라면이랑 라면은 몸에 안좋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에 사람이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식품 간젠메시라는 건데 아무래도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 몸에 안좋은 걸수록 맛있잖아요 일단은 제가 성분표는 여기에다가 띄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웬만한 진짜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다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후 후 후 음 일단 면은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 아브라소바 컵라면을 먹은 적이 없어갖고 어떻게 비유를 못하겠는데 한번 좀 더 먹어 볼게요 맛이 특별하게 더 있지도 없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주에 컵라면 맛이거든요 근데 여기 어디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영양분이 면에 들어가 있는 건가 아 컵라면의 고증관념을 깬 음식인 것 같긴 해요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 나머지는 저녁에 먹을게요 이건 나도 또 그렇게 안 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치킨 존용 콜라 거기에다가 또 제로 칼로리야 치킨 존용이니까 또 제가 이거 사가지고 왔거든요 카라아게쿤 네 약간 너겟 같은 건데 여기에 또 치즈까지 들어가 있대요 음 와 치즈가 꽤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먹어보죠 또 투명하니까 맛이 더 궁금하긴 해 오 일반 펩시랑 맛 똑같아 응 보여드릴게 진짜 투명하거든요 약간 이게 느낌이 뭐라 그래야 될까 투명하니까 콜라 먹는 느낌이 아니라 어 사이다 먹는 느낌이 나네 음 근데 이걸 치킨 존용 콜라라고는 적혀 있는데 왜 치킨 존용 콜라인지는 안 적혀 있거든요 얘랑 먹으면 치킨이 더 맛있어 지나 계속 먹으니까 약간 콜라보다는 사이다 같아요 맛이 응 근데 색깔이 이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 다음에는 요거 일본 한면 마차를 빠트릴 수가 없으니까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어? 왜 이렇게 작어? 아 낚였어 이 정도 크기인 줄 알았더니 깠더니 이거 반만한 게 나왔네 아 낚였네 이렇게 일본에서 낚이는 경우가 잘 없는데 이번에는 좀 낚인 것 같아 당장하네 그래서 맛있으면 용서 할 수 있는데 멀었으면 혼나야지 네 이렇게 생겼는데 먹어볼게요 우와 우와 맛있는데요? 마차 향이 장난 아니다 마차를 진짜 많이 넣은 것 같아요 향이 진짜 장난 아니야 작아서 좀 낚이긴 했는데 맛은 와 합격전 진짜 마차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 문제의 아이들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4,000원이에요 4,000원 네 한 마리당 2,000원인 거예요 무슨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애들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초록색 아이가 너무 귀여웠거든요 얘 한번 먹어볼게요 만져보니까 약간 떡 같기도 하고 어우 먹기가 좀 잔인하긴 한데 먹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마시마로 코라 한번 먹어볼게요 디자인은 제가 좋아하는 약간 심플한 디자인인데 약간 에너지 드링크 느낌도 나고 이거 완전 불량식품 그런 느낌의 드링크인데 약간 화학약품 느낌도 나고 이거 완전 얘가 대박이다 얘가 더 말 없어 얘보다 얘는 그래도 커피랑은 못겠는데 처음 경험해보는 맛인데 와 역대급으로 제일 말없는 코카콜라 같아 향도 약간 그런 다짝지근한 향도 나고 어우 이거 못먹겠다 이거는 어우 이거 최악이야 최악 역대급 말없는 코카콜라 1위 할 것 같은데 얘는 와 오늘 제일 실패했다 네 선배님들 오늘은 간만에 일본 편의점 신선품들 먹어봤는데요 제일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이 간젠메시 맛은 일반 컵라면이랑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죄책감 안 들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때까지 라면 먹을 때 알게 모르게 먹으면서 항상 그 죄책감이 들잖아요 이제는 그런 죄책감 없이 컵라면을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정말 혁명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단점이 역시 일반 제품에 비해 영양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인지 두 배 정도 금액이 비싸다는 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진짜 라면은 먹고 싶은데 몸에 좀 안 좋아서 안 먹었던 사람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편의점 음식 리뷰 해봤는데요 또 이렇게 특이한 게 나오면 찍어서 올리도록 할 테니 가끔 놀러와 주시면 부탁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배님들 들어가세요 안녕